열차 저항에 대한 설명 좀 틀린 거였는데 이 열차 저항, 이건 전기 철도 문제네요. 그렇죠? 첫째, 주행 저항은 베어링 부분으로 기계적 마찰, 공기 저항 등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면 어떻게 될까? 베어링에서 축과 축바지의 마찰이랄지 공기하고 마찰이 크겠죠. 그래서 주행 저항이 증가한다. 열차가 곡선 구간을 주행할 때, 곡선 부분을 주행할 때, 그러면 곡선이 어떻게 될까? 반지름이 크다면 직선에 가깝죠. 크면 클수록.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적지만, 반지름이 작다면 바퀴의 프렌치 이것이 네일과 접촉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마찰 저항이랄지 기타 저항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을 토탈 곡선 저항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행할 때 곡선으로 반지름에 비례가 아니라 반비례가 되요. 곡선에. 반지름이 작을수록, 반지름이 작을수록 저항이 증가한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여기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경사 궤도. 이건 일단 틀렸고, 경사 궤도를 운전 시 중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저항. 그러니까 이런 경사, 오르막길 올라간다. 그러면 그 중량물 중력에 의해서 저항이 생겨있죠. 그 다음에 열차 가속 시 발생하는 저항을 가속 저항이라 한다. 그러니까 속도를 예를 들어서 처음 속도를 만약 고속 처리로 하면 300km까지 올린다. 그때 필요한 많은 동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가속할 때 필요로 하는 저항. 이렇게 해서 우리는 2번. 곡선 반지름에 비례가 아니라 반비례한다. 2번이 되겠고. 3번은 단상유도정기 중 기동토크가 가장 큰 것인데, 이건 뭐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이 반발 기동형. 이것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정한다면, 지금 1번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콘덴사 기동형. 그 다음에 분상 기동형. 세이딩코일형은 작죠. 이건 소형이고, 세이딩코일형. 그래서 반발 기동형. 우리가 이제 뭐가 있냐면, 드릴 머신 있잖아요. 드릴 머신. 그 구멍 뚫는 거, 드릴. 이런 것들이 일종의 반발 기동형이죠.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료 방식 중 정료 효율이 가장 높은 거였는데, 단 저항보화를 사용하는 경우라 했는데, 자, 정료 효율이라는 것은 입력이 뭐예요? 입력이 바로 교류입니다. 자, 교류 전력. 교류 전력에 대한 뭐예요? 직류 전력. 직류 전력의 P. 이렇게 해서 곱하기 100.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정료 효율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직류 전력은 뭐가 되죠? 바로 직류 전압에다 뭐를 곱한 것? 전류를 곱한 것. 그래서 이게 왓트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단상 반파일 때. 자, 단상 반파일 때는 어떻게 돼요? 바로 직류, 이걸 D라고 할까요? D. 직류 전류는, 직류 전압은 0.45의 교류의 상전압이죠? 단상 반파. 그다음에 단상 전파는 얼마가 됐죠? 이게 배니까 당연히 얼마가 돼요? 0.9의 상전압이다. 같은 전류에서 전압이 높으면 당연히 직류 전류가 크고, 즉, 효율이 높다. 그런 뜻이야. 변환 효율이죠. 이걸 변환 효율이라고 해요. 정료 효율을 변환. 자, 3번 같은 경우, 삼상 반파는 어떻게 되죠? 직류가? 1.17의 교류의 전압인데, 이게 상전압입니다. 선관이 아니고. 이게 상전압이에요. 상전압. 자, 그다음에 4번. 단상 전파는 얼마가 되죠? 반파의 2배가 되니까, 얼마? 2.34가 되겠죠? 이 전압이 상전압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뭐냐면, 선관전압이라면 이게 달라지죠? 1.35랄지 선관전압이라면. 그래서 이게 상전압. 따라서 직류 전압이 클수록 직류 전류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삼상 전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파보다, 단상 반파보다는 전파. 삼상 반파보다는 삼상 전파가 효율이 높다는 뜻이에요. 4번. 자, 물. 25도의 물. 10리터를 그릇에 넣고 2킬로와트의 전열기로 가열하여 물의 온도를 80도로 올리는데 20분이 소요됐다. 이 전열기의 효율은 했는데, 이 전열기의 효율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전열기에서 발생연량에 대한 실제 유용하게 소요되는 열량의 비가 효율입니다. 그래서 우선 발생연량이 얼마가 됩니까? 발생연량. 얼마가 될까? 자, 지금 2킬로니까 2킬로에다 시간을 곱해줘요. 그런데 20분이니까 우리가 60분에 대한 20분. 즉, 3분의 1시간이죠. 이것이 킬로와트아워입니다. 60분에 대한 3분의 1시간이니까. 그런데 1킬로와트아워가 몇 킬로칼로리죠? 네, 860의 킬로칼로리야. 자, 이것이 총 발생연량이다. 그런 뜻이야. 자, 그러면 물을 데울 때 필요로 하는 열량이 얼마가 돼요? 자, 물 1리터를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 1킬로칼로리입니다. 따라서 25도에서 80이니까. 자, 80-25. 즉, 55도를 높인다. 그런데 몇 리터입니까? 10리터.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필요로 하는 열량이다. 그럴 뜻이야. 필요한 열량. 그러면 이걸 B로 풀면 되겠죠? B로 풀면. 자, 얼마가 됩니까? 우리가 효율을 애탈한다면. 자, 얼마. 2 곱하기 20에 대한 60. 곱하기 860킬로칼로리. 자, 여기에서 80-25. 즉, 55도죠? 곱하기 10. 그리고 몇 프로입니까? 했으니까. 이렇게 100분율로 나타내자. 그런 뜻이야. 자, 이걸 이제 정확히 풀면 얼마가 나오냐니까. 정확히 풀이니까. 95.93. 따라서 95.9가 되겠죠. 4번. 네.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 경기입니다. 8.3. 5. 5.